아, 간나말디 어, 메카닛 한 번 메카요? 오케이 내가 오히려 상대가 메카래서 상대를 못하는 것 같애 이랬을 못한 채 아 너무 멀쩡해 말이 좀 안짤렸으면 어 아, 전 그냥 가면 끝날 줄 알았어 나 탄 한 부대에 맘에 과연 세 부대? 아 근데 그게 막히네? 방업이 안 돼서 그런가? 3대2로 이기고 2대3으로 이기고 그래도 메카 할거죠? 대포 할거 같은데? 어 진짜 빠르네 패드같애요 패드 FD 할까 해 FD 아니면 원팩 원스탑? 어 원팩 원스탑 뭐니? 잘 닦다 원질러 상 찍은거 같은데?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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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할까 이거? 지지할 것 같아요 어 이거 할게 없다 아 되게 잘 맞춰가네 고맙습니다 아 처음에 첫타 나갈때도 육실에 벙커일꺼 원래 첫타가 싸막히면 안되는데 얼음 먹고 있어요 지지할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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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포함하면 되는지 양포면 그냥 오히려 투적보다 빡세겠다 오히려 저포보다 투적으면 더 빡실 것 같은데 무조건 안맞아 이거 그냥 치즈 한번 해볼까요? 나 그냥 덩커러시 한번 해볼까 네네 칠 한번 봐봐 구투아니야? 구투는 아닐 것 같고 구투아니야 구투아니야 스톤 구투아니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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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땡치기도 되겠네? 어? 땡치기도 되겠네? 어? 땡치기도 되겠네? 어? 어? 잘 나온 것 같은데? 으아악! 어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일단 1복치만 막을게 내가 1복치만 막상받고 해가지고 우유하지는 않아 욕가는거 막을수있죠? 어 막을수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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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 이거. 가디언 떴다. 나가죠. 고맙습니다. 언니 이거는. 우리가 뭐 할 게 없네. 우리. 아싹. 아싹. 아싹이 그냥 다 치즈러쉬 갈걸 그랬나봐. 그냥 펑커러쉬. F12 다 끌고 갔어야 될 것 같아. 형 마지막은 토스 어떱니까 형님. 우리. 저프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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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프로 한 번도 안 했으니까. 랜덤 토스 한 번도 안 했으니까. 오케이. 초이스로 가자. 첫 세트도. 어. 두번 치고 시작했으니까. 아 여기 덥다. 이거 바로. 놀아서. 다른 사람 바로. 형. 장버. 넌. 잡으러 가자. 흥. 엉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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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아. 아 내 무탈 ㅈㄴ 짜증난다 ㅅㅂ 형 무탈 막 다 맨보고 가주네? 무탈 계속 가는데 ㅅㅂ 아니 이 매치 오늘 하기 싫었는데 에이 어 그래도 아직 끝난거 아니니깐 역전 해봅시다 그래 세 판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저쪽도 솔직히 투저그만 아니면은 괜찮은데 지금 투저그도 ㅈㄴ ㅈㄴ 같네 ㅈㄴ 아 뭐야 저건 아니죠 아 갯박세다 안 돼 은근히 저태가 더 빡세 대신 어? 저태로 더 빡세요 투저그만 음 그니까 훨씬 훨씬 빡센거 같애 아 어 저게 안좋다 일단 구두로 갈게요 형 어차피 자리에 안좋으니까 뭐가 나오든 그냥 이거는 양폭게임 해야되다 오케이 few kes 아 вер 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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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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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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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유디형님 볼 면목이 없다 진짜 아 근데 진짜 튈거가 개치열하네 와 이끼고 싶다 이거 이거 지면 진짜 오늘 잠 못 잔다 제발 제발 족 같은 자리만 주지마세요 제발 투적만 주지마세요 아.. 제발 투저고만 나오지 말아주시오 어표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근데 테라이 나오면 좀 편해 근데 우리가 가자 이기자스트가 갑시다 아까도 페페승승승이었기 때문에 오 자리 좋다 어 일단 뭐 나쁘지 않아 어 구두론해서 상대가 떼는걸 좋아하니까 약간 막는식으로 투저구여도 막는식으로 운영해도 괜찮을것 같아요 아 오케오 내가 6주일보스톡이야 나 이자리 이자리 부드러운 운영좋아이네 왜냐면 형이 후타가 빨라서 이자리가 은근히 이제는 핫겜방이 좀 더 편하잖아 저도 약간 좀 이제 겜방에 좀 적응한것 같아요 키보드랑 맞쎄 그러면 아까는 지금 좀 첫번째 세트하고 안할라 했는데 첫번째 세트 드디어가 저랜절로 하다가 테란으로 수력을 못익힐것 같아서 아니 근데 우리가 저태가 못한게 아니에요 우리 저태로 잘 잘했는데 저 아니 근데 형태가 수적으로 저태전을 너무 잘해 움직임 움직임이 너무 좋아해 컷은 근데 움직임이 너무 좋아 확률 약간 쇼보식이랑 솔직히 약간 묵형 테란이 상대하기 딱 좋은 투자인데 이렇게 정말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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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테란 떼었을 것 같아 아 또 그 다음 둘 다 타이트하게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괜찮죠 근데 또 이재동님은 오히려 또 어어어 야야야 다섯 십이투 십이투 이거 그럼 우리를 막을까요? 이십퍼로 너가 뛰어도 괜찮지 않냐 밥을 싫어요? 근데 비슷하지 않나 막는게 날 것 같은데 이거 압박하다가 형이 질러 빠지네요 아 삼질 빠져가지고 형이 투파일런 짓는거 알죠? 그걸로 하고 제가 최대한 일대일로 한번 안밀리고 있어요 형 시타가 저기에 빠르게 넘네 나갔어갔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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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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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포 안내면은 확색이긴 하겠다 아.. 5시 아마 근데 탈 가고 있.. 6시는 아.. 6시가 탈이다 이거 발탈 예 봄포도 미리 그냥 하나 해두는 건데 아.. 2시 5시 2시 2시 5시 1시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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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볼께요 제가 쟤가볼께요 제가 쟤가볼께요 쟤가볼께요 올링일수도 있겠다 쟤가바냐라 올링이예요 올링이였네 쟤가볼저 쟤가볼께요 쟤가볼께요 오케이 내가 볼 때 이거 봐서 사이즈면서 옆에서 들어가면 엄청 할 것 같은데? 소프닝만 깰게 소프닝만 깰게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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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부시 그냥 포함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갑자기 스포닝 까져서 형 질러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꺼 질러가면 뾰글링 가면 죽음 뒤로 가서 숨어 있어 탈인 것 같은데? 두꺼스? 꼭 공진은 스포닝을 해야지 공진은 스포닝을 해야지 나 아직 타이밍 좀 남았을걸요? 해처리 까져 바로 헬프 정면은 절대 안쓰기거든요 이거 그냥 형한테 형이나 저거 탈슈브 어 링드랍 이런거 오 오버레드 지금 이동하네 링드랍같애 질러셀 내가 미리 한시로 줄게 장면은 엄청 느리는데? 스파이어? 완전 링드랍 같애 내가 질러 다 너한테 줄게 자, 우린 이제 안전하게만 하면 우리는 그냥 헬멧 이긴다, 마이터 어, 이 형 크리스도 떴네 오케이 오, 이 형 크리스도 떴다 아, 이 형 크리스도 떴다 안전하게, 네가 봉헌 문이 찍으면 이거 쟤가 그냥 럭커 하면 될 것 같은데? 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? 하이브 디파링 링하면서 쟤가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, 이, 해식쪽으로 시야 그, 제거하는 거 보니까 쩌글링 드랍 같은데? 쩌글링 드랍 해가지고 그거.. 내, 내, 저 스포 깨고 맞네,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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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내가 질렀다. 너한테 갈게요. 오, 누추 존나 빨랐다. 저거만 막으면 이길 것 같은데 아홉, 아홉시 아니면 저한테 올 것 같은데? 아홉시 간다, 아홉시 간다. 내가 보다 한시 질러서 다섯시로 공격 가능할 것 같아. 상대도 정신없어. 제가 아홉시에는 제가 할퍼만. 아, 근데 이거 나한테 오면 돼? 나한테 오면 돼. 왜냐면 내가 포토가 너무 많아 지금. 자, 이거 저, 저 탈 갈게요. 그냥. 아홉시 왜냐면 상대 하이브 아니라 탈 가는 거야. 아니 하이브야, 하이브. 하이브에요? 어, 삐지는 않말려. 아, 그럼 럭커도 같이 해야겠네. 어, 럭커가, 키드랑 럭커가 될 것 같아. 읏 오. icyied 크림 드랍하고 하이버 갈 돈이 되나? 어우 된다 어우 된다 어 뭐야 어 드랍이네 아 뭐야 하이브네 뭐지 왜이렇게 빨라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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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 original 자 pow expert in 락을 불쌍했잖아 투 투 투 투 투 투 나이스 락 swoją 됐다 와 역전했다 우리 어 약간 더ле킬인데 옛날에 울먹 quelque 슈프 퍼프로 더펄 아 왜냐면 덮으로 바 indirectly 이길것 같았어 와 으까봐 이겼다